3가지에서 원기도를 했지요. 수술하는 후에 더 건강해집시오. 친정가족들도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.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다주니까 조금만 아파트를 장만할 때 빚을 좀 진 것이 있습니다. 그 빚 좀 각기해 주십시오. 이철전설 전날 두 사람을 동시에 전남대학병원의 수술실에 눕혀놓고 배를 가릅니다. 한 사람은 더 죽여서 한 사람은 떼어내기 위해서. 집사람이 왼쪽 콩팥을 떼어서 친정 동생한테 넣어줘버렸습니다만 세상에 그 콩팥에서 두 달 만에 생긴 암이 발견됐습니다. 만약에 제 아내가 친정 동생한테 콩팥을 기증하려는 마음을 안 먹었더라면 그 암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제 나이 48살쯤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네. 천만다행이네.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. 천만은 넣었다 뺐다 해서 손에 봐버렸죠. 제 집사람은 최초기 암덩어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받지 않았고 항암치료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완전 무게락이 제거해버렸습니다. 제 천만은 어떻게 됐을까요? 어떻게 됐어요? 그 후 5년 후인 지난 10년 전에 제가 기증한 지분이 있습니다. 가족 간의 교차 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증한 콩팥을 기증받아서 아주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행보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. 수술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신문, 라디오, 테레비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. 왜요? 뉴스 시간마다 누나가 친정 동생한테 기증한 콩팥에서 암이 발견이 됐다. 그 뉴스를 접한 제 지인들은 빗물같이 자퇴 전화가 왔습니다. 구 박사, 맨날 미친 집께만 골라가면서 넣어두면 복받았네이. 그렇습니다. 인생지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나 서너 번 쌓는 지면 반드시 형사가 따린다. 여러분들 적선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진짜 팔자를 바꾸고 복받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